이태용 이별의 밤을 새우고 파란처럼 떠나간다 그렇게도 점을 주며 사랑했던 사람이네 앞에 주면 돈과 하나의 태용인가요 그까짓건 사랑이란 파란 같은걸 각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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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b mean 스크들 각오를 할 내 사랑순이 보랏질머리도 어쩌다니 흐뭇진 쇠로 새어뜨뜨린 바람 보랏질뽕 냄새가 나를 흘리네 가야해 가야해 나는 가야해 주인이 찾아가야해 가야해 가야해 나는 가야해 주인이 찾아갈 거야 말리지마 누가 이런 사람 혼자 있나요 그러고 있나요 가야해 제 사랑순이 가야해 예! 20대 차례 흔들리지 말고 20대 차례 흔들리지 말고 가까이 있을 때 그를 붙잡히기엔 넌 20대 차례 흔들리지 말고 20대 차례 흔들리지 말고 이것이 마지막 마지막 글패야 미래된 마음의 그 문을 열어도 아무도 모르는 게 보고파질 때 길을 할 때마다 나를 찾는 거야 알아보고 있잖아 알아보고 있잖아 또 일단 내게 무엇을 알아라 빵빵 기술 배달해 기술 배달해 네 감사합니다